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저희 유진과 함께하는 거래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신호차트 아시죠? 이 신호차트. 그 신호차트를 활용하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거래하는 것하고 모르고 거래하는 것은 천지차이겠죠. 방송 시간이 꼭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차트 송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꼭 확인하시고 매매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방송에 참여하셔서 얻어가시고 신호차트를 가지고 거래하는 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할 시기 편하도록 최근 이틀간 오전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매매했던 항생지수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호차트 매매기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기본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신호차트를 보시면 차트 부분이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 빨간색 구간은 양이죠. 그리고 파란색 구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음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빨간색이 있는 영역에서는 상승의 어떤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면 하락의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개의 포지션을 잡고 크게 본다면 아무래도 큰 분봉이나 일봉이나 이런 식으로 봐야겠지만 사실 선물을 거래하는 데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접근하기 때문에 일분봉 기준점으로 일단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시그널이 나와요. 이제 빨간색 시그널, 파란색 시그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중요한 황금선으로 친하게 되는데 이 선을 이탈을 하거나 돌파가 나오는 구간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롱 포지션. 빨간 바탕의 빨간 화살표. 빨간 바탕 안에 빨간 화살표가 나오는 자리는 롱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롱 포지션. 이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파란 바탕의 파란 화살표는 이제 매두 국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파란 바탕 구간의 파란 부분이라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숏. 매두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기본적인 뷰나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지금 현재 차트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쉽죠. 빨간 바탕의 빨간 화살표는 매수다. 파란 바탕의 파란 화살표는 매두다. 이걸 일단 아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지난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거래했던 부분하고 오늘 거래했던 부분들을 좀 이따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주가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빨간 바탕의 빨간 화살표. 파란 화탕의 파란 화살표.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룽이고 이거는 숏이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가격이 좀 움직이다가 계속 움직이는 부분에서 시그널이 굉장히 짧은 구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박스권이 된 구간이다. 이탈과 돌파와 이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나오는 국면들은 박스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오랫동안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 좀 짧게 먹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박스권을 기준점으로 놓고 위와 아래를 공략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게 좀 비율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런 비유에서 본다면 파란스 구간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다. 처음에 하나 정도 들어갔다. 포시가 나와가지고 시그널로 들어갔다면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전 나가면 이 고점대 구간에서 한번 매도 국면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위로 올라오는 이 위로 돌파 강하게 나오면 굉장히 짧게 컷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대로 아래쪽으로 나오면 수익이 굉장히 확장되는 부분. 방송에 이제 지난주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오전에 이제 거래했던 부분들을 한번 설명하면 오전에 이제 시가 부분들의 매수뷰를 놓고 봤을 때 아래쪽에서 매수 시그널이 떠가지고 매수를 접근했죠. 매수를 접근했다가 고가를 못 넘기는 부분에서 수익실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시그널이 나와서 매수를 했지만 그 다음번에는 밑으로 밀리는 부분에 깨지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서 이 수익난 부분을 좀 걷어내는 형태로 이제 두 번, 한 번씩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오후 12시에 계속 방향이 없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음봉, 음봉이라든지 이제 음의 영역으로 좀 가면서 움직였고 그 위로 이제 올라오다가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짓고 방송시간이 요즘에 지금 12시까지 했었어가지고 방송시간 전에 마무리가 마무리됐는데 위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 구간을 가지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제 이 구간 홀딩을 해가지고 이 구간 올라가면 날짜 컷을 하면 되고 아래쪽으로 빠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12시에 한 20분 넘어가서부터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더니 급락이 떨어졌죠. 이 급락이 떨어지면서 이걸로 사실 이제 항상에서는 수익을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날 많이 봤는데 골드에서 제가 깨웠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다 메꿀 만큼도 엄청나게 또 하락을 좀 잘 보여줬어 수익이 좀 잘 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이제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신호가 자주 출몰한다라고 하는 건 박스권이라는 걸 인지하자라는 거죠. 박스권으로 인지를 하면은 방향을 생각하고 진입을 했으나 박스권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박스권에서 단가가 안 좋다면 관리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박스권 위에 국가를 돌파를 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반대의 박스권을 돌파가 나온다면 그럼 컷을 짧게 잡을 수 있는 위치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건 좀 중요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 강한 방향이 출현할 때 나오는 신호는 신뢰도가 상승한다. 신뢰도가 되게 높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어쨌든 뭐 처음에는 마이크를 한 개를 하고 미니를 한 개 하다가도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두 개, 세 개 그냥 미니를 하시는 분들, 한 개, 두 개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경우에는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금씩 늘려가지고 배팅을 할 수 있는 배팅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강하게 나와줬고 그다음에 어떻게 계속 음해 영역이잖아요. 음해 영역이고 매도 음해 영역인데 반전이 나오면서 매도 시그널이 여기서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딱 나왔죠. 딱 나왔죠. 여기서 계속 끝까지 시그널 나올 때마다 다 봉작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한 번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몇 번 정도 두, 세 번 정도까지만 보시고 혹은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접근을 했는데 그다음에 계속 수익이 나는 무관이 유지가 되고 돌파가 나오지 않는 상태, 나오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끌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도 크게 나올 수 있고 크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확률이나 확률적이나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참고하면은 수익을 굉장히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후장까지 해가지고 장을 마무리를 했고 오늘 시장에서 또 보시면 오늘 시장을 보내는 오늘 이제 오늘 25일날 오늘 출발을 했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출발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오전에 이제 움직였을 때 양의 영역이죠. 이게 양의 영역인데 그래도 파란 화살표만 나오고 빨간 화살표만 나오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나왔을 때 매수 시그널이 한 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한 번 나왔죠. 그런데 오전에 이제 아래쪽으로 밀리는 부분들에서 시가가 이제 장 출발이 너무 빨리 됐을 때는 요즘에 움직이지 않고니까 10시 반 이후에 이제 보고 시그널 나오면 우리가 보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매수 부분들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겼고 그다음에 응외 영역으로 좀 바뀐 다음에 이 구간에서 또 매도 시그널이 이제 떴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매도 부분을 본다면 아래쪽으로 봤을 때 또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들에서는 저는 여기서부터 일단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미리 예측한 부분도 있었지만 좀 확실하게 보려면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진의 신호 차트 가장 기본적인 내용 세 가지 완료드렸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빨간 바탕에 빨간 화살표는 매수다. 그리고 파란 바탕에 파란 화살표는 매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같이 거래를 하면서 혹은 방송으로 참여하시면서 좀 더 확신을 갖거나 매매에 어떤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장착을 시키면 더 좋은 확률과 수익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방송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또 유익한 내용이 있다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